이거 잠깐 점수가 나와? 어? 91점? 괜찮은 거지 다음에는 91점이 괜찮다 난 좀 술이 필요할 거 같아 이건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근데 누가 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거 같아요 좀 나눠드릴까요? 맞아! 그 말 김수정했어!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내가 뭐 했는데 나 가만히 있었어 그때 온몸으로 표현했다 축하를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 얘가 토한 그 방에 진짜 엄청 애틋함이 많이 들어있었어 이번 앨범에도 5번 트랙에 자취방이라고 그 방에서의 기억들을 넣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외출 문을 닫습니다 하고 노래가 끝나 도우락 사운드를 쓰고 싶은 거임 근데 최대한 실제에 가까웠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부탁했어 아 그 실제 자기 집 어 녹음해 달라고 그래서 그나마 유사한 거 쓰려고 약간 그런 면에서 도움 됐어 심지어 내가 피드백을 줬어 어 피드백 줬어 어 더 해달래 아 밖에서도 해줘 곡 끝날 때 이 앨범에 그 맺음을 너무 잘 맺어주는 거야 얘가 도와줘서 앨범에 실제로 들어갔어?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맞아요 나 근데 키 낮추면 조금 그렇지 아 아니 아니? 아 사랑의 연습이 있어 우리는 달라졌을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몰라? 알아 왜 안 껴들어? 너무 높아 내가 너무 부탁하긴지도 그렇잖아 우리 그래도 전공생인데 대학생활에 약간 로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로망이 있었어? 나 일단 그러니까 시시로망이 있었는데 됐어? 로망 이러셨습니까? 못 이러셨지 못 이러셨으니까 로망이 됐지 아 그렇구나 아직 로망 약간 시시로망이 있었는데 또 자만추야 뭔지 알아? 또 요번에 얼마 전에 아 내 말은 아무도 얼마 전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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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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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서 봤잖아 누나는 공연하느라 같이 못 보진 못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때 집에 가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약간 비명지르기 해줄게 우와 너무 좋다 맞아 진호동도 1위 오래 했어 오케이 2차 가자 2차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